영하권 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전망입니다.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그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토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는데요.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토요일 아침 서울 기온 6도가 예보됐고 낮에도 7도에 그치겠고요. 일요일에는 전국이 올가에 들어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기온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. 또 토요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.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2도,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.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5도,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. 다음 주 초 전국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고요. 주 중반에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.